이인영 씨도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구로갑, 광진을, 광진갑, 광진을은 아주 유명한 서울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출마했던 데고 김병민 씨는 좀 젊으신 분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인영, 구로갑,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인영 씨의 부정선거는 아주 심했습니다. 그 부정선거가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딱 하나의 표만 보면 됩니다. 구로갑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3.48%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전투표 조작에서 엄청나게 부표르지는 겁니다. 정상은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이인영과 맞섰던 미래통합당의 김재석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2.44%였습니다. 정상적인 부정선거가 아닌 경우에는 1에서 3%를 넘어서서 안 됩니다. 구로갑의 부정선거의 총규모는 사전투표에 참가자 수, 일명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5.92%를 조작해가지고 절반을 이인영 후보에게 밀어주고 김재석 후보에게 빼앗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좀 더 정밀한 자수를 살펴보게 되면 구로구 갑에서는 5만 2천명의 사전투표 자수가 있었고 8만 9천명의 당일투표 자수가 있었습니다. 총 구로구에는 14만 2,081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당일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의 김재석 후보가 100표를 받는 동안에 이인영 후보가 111.4표를 얻었습니다. 당일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당일투표에 상당히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일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에서는 관내 사전과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엄청나게 큰 폭으로 이인영 후보가 이깁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수에서 193표를 얻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상대방이 100표를 얻을 때 219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교차투표가 심하게 일어난 겁니다. 부정선거의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다음입니다. 구로구 갑에는 투표의 동수가 모두 9개입니다. 그 동에 속하는 모든 투표수 개수가 64군데가 있습니다. 모든 투표수 64군데에서 놀랍게도 이인영 미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모두 다 승리했습니다. 64대 0으로 이긴 겁니다. 이것이 일어날 확률은 2분의 1의 64성입니다. 2분의 1을 64개 곱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결과가 구로구 갑 2020년도 21대 총선에서 일어난 겁니다. 부정선거란 겁니다. 유력한 부정선거입니다. 다음에 이 하단은 추정치입니다. 이인영과 김재식 사이에서 교차투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표수는 14219표입니다. 따라 총조작표수는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존 7만 5천 표를 이인영이 얻고 5만 5천 표를 김재식이 얻었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이것이 오염됐고 조작됐기 때문에 교차표수만큼 이인영 후보에서 빼주고 그다음에 김재식 후보에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이인영 후보가 6만 1천 표 김재식 후보가 6만 9천 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결과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는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인영 구로갑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다른 서울진영과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사전투표 조작 부정선거가 자행됐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고민정 광진을 사례입니다. 고민정은 진짜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정도 가짜입니다. 오세훈은 부정선거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고민정의 여러분 광진을에서의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플러스 13.45%입니다. 정상인 1에서 3%를 크게 벗어나는 것이고 오세훈은 마이너스 12.43%입니다. 정상인 1에서 3%를 크게 벗어난 겁니다. 바로 광진을에서 20대 4.15 총선의 총조작 규모는 25.88%입니다. 바로 21대 4.15 총선 전국평균인 25%에 거의 유사합니다. 오세훈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탈락했습니다. 고민정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진구 의뢰수는 여러분들 오세훈이 100표를 얻는 동안에 고민정은 84.7표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오세훈이 당일투표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조작기술자들과 선관위 관련자들은 사전투표를 무자비하게 조작을 하게 됩니다. 오세훈이 100표를 얻을 때 고민정이 141표를 얻은 것으로 조작을 합니다. 오세훈이 이런 100표를 얻을 때 우편투표를 154표가 고민정에 얻은 것으로 조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가 엄청나게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교차투표라고 하고 교차투표가 발생했을 때를 부정선거의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음은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광진의뢰는 7개의 동이 있고 7개에는 모두 49개의 투표소가 있습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했습니다. 선거조작기술자들은 위에서 조작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소 레벨에서 각 투표소를 방문한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5.88%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49대 제로로 고민정이 모든 광진구의 투표소에 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검정색 박사 안에 있는 49대 0은 제거할 수 없을 정도의 바로 광진군을 해서 부정선거가 발생함을 말해주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것은 바로 하단에 있는 것은 추정치입니다. 교차투표조수는 1612표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조작투표수입니다. 고민정이 5만4천표 오세훈이 5만1천표 3천표 정도의 차이로 고민정이 아슬아슬하게 승리했다. 이 다 가짜입니다. 기존이라는 것이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교차표수를 교정하게 되면 오세훈이 6만2천표를 얻고 고민정이 4만3천표를 얻습니다. 이렇게 다 가짜 국회의원들이 폼을 잡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오세훈은 정치적 경력을 위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그래서 그다음에 서울시장에 또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오세훈이 민경우 후보처럼 그렇게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떠들고 다녔으면 서울시장이 못됐겠죠. 그래서 다 선거관리위원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겁한 나라가 다 돼버린 겁니다. 다음은 광진갑입니다. 전해숙 의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숙 의원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13.39%가 나온 겁니다. 김병민 후보가 마이너스 12.31% 나옵니다. 각각은 1에서 3%를 넘었으면 안 됩니다. 이 한 장만 하더라도 그냥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전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덮자고 하는 것이 지금 권성동의 주장인 겁니다. 이걸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금수완박법의 야합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의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본인은 뭐라고 뭐라고 변명을 하지만 광진국합에서는 여러분들 10만 6,506명이 4만 1,000명은 사전투표에 참가하고 6만 4,000명은 당일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당일투표에 조작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표를 얻는 동안에 전해수, 광진국합의 민주당 위원은 106표를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관내 사전투표와 관내 투표는 상대방이 100표를 얻는 동안에 185표, 190표 엄청나게 다른 결과입니다. 당일투표하고 사전투표, 교차투표가 일어난 것. 똑같은 패턴으로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광진국합에는 동수가 8개입니다. 투표수가 50개입니다. 50개 모두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2분의 1의 50성, 2분의 1을 50개 곱한 확률로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추정치를 봤습니다. 조차투표소를 계산해보니까 11,012표입니다. 전해수이 5만6천, 김병민이 4만2천으로 전해수이 이긴 것으로 중앙선거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조작된 선거결과입니다. 그래서 11,012표를 다 교정해줬습니다. 전해수에게 빼앗은 것을 빼주고 김병민이 빼앗긴 것을 더해주고 하니까 김병민이 5만3천표대 전해수이 4만5천표로 김병민이 이긴 겁니다. 승부가 바뀐 겁니다. 이런 결과가 부지기수로 전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 검수완박 야합안을 권성동이 받아들이면서 이와 같은 선거수사가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은 악과 타입한 악의 공범자가 돼버린 겁니다. 만일 이 같은 야합안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전에 무인 내지 성인 내지 인지하고 막지 않았으면 윤석열도 그와 같은 그런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어난 겁니다. 이걸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문제는 모두 다 탄핵 문제와 만나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부정성 문제와 만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내일 도우